안녕하십니까 이준선입니다 네 오늘도 이번 강의도 임상심리사 2급 자격과정 중에 임상심리학 과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은 행동 및 인지행동 치료 관련한 이론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열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었던 정신욕동과 인본주의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에 이어서 오늘 행동 및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정신욕동이라는 되게 큰 개념이었지만 정신분석,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그 다음에 자기심리학, 그리고 관계역동적인 심리치료 그리고 단기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라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고 어떤 연유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임상심리학과 연결해서 좀 이해해야 되는가 좀 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 현상화 관점이나 접근해서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에 해당하는 이론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인간중심치료, 그 다음에 게슈탈트치료, 실존치료 지금 여기에 그 현장에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이라고 조금 이제 개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오늘 이제 저와 함께 또 정리해볼 이론 중에 정신분석을 이후로 가장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좀 경향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 행동 및 인지행동치료인데 이 영역에서 이제 행동치료와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이제 제3세대라고 이제 최신, 최근 경향에 대한 이런 동향에서 이제 시작되고 출발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론에 대한 영역을 조금 이제 개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 행동치료나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어디에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연결해 볼 수 있냐면 이론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 번째 시간과 다섯 번째 시간에 면접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배경 안에 인지행동적인 면접을 한다 그 다음에 행동평가에서 일곱 가지 우리가 행동평가의 방법이 있었는데 여섯 번째 기능적인 행동평가를 한다 이것이 이 행동치료나 인지행동치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개념을 이제 이론 공부하시면서 조금 연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행동 및 인지행동치료 전반적으로 이 이론들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학습원리와 인지심리학이라는 이론에서 기초심리학에서 이론을 베이스로 하는데 학습원리라는 것은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특정한 행동으로 반응을 하는 것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그런 행동이 형성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학습원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교육파트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학습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 및 인지행동치료의 부적응적인 행동 또는 정상과 이상행동의 그런 원인으로는 학습된 그런 사고 패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치료 방법에서 지금 그 사고 패턴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고 부적응적인 그런 사고 패턴이나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부적응적인 이런 행동 이런 패턴을 이제 점검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이제 행동과 관련한 행동적인 방법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나오는 몇 가지 예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불안 치료의 체계적인 둔감법이나 노출기법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장 훈련을 포함한 사회기술 훈련 그리고 이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연습 그리고 이제 모델링 그 다음에 혐오치료와 처벌 그 다음에 수반성 관리나 바이오 피드백 이런 이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이 개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상 심리치료 현장이나 심리평가 진단과 평가를 거쳐서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 현장에서 많이 이제 기법이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 제가 큰 그림에서 이제 한 패러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행동치료라고 하는 행동수정 이런 행동원리라고 하는 이 한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원리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 심리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세기 중반부터 이제 발전을 해왔고 정신분석의 그런 심리적인 탐구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영역, 무의식의 영역 이런 영역을 이제 강조하고 그쪽에 초점을 두었다면 행동치료나 이제 인재행동치료 관련해서는 외연적으로 겉으로 이제 보이는 그 대상 그것을 행동을 어떻게 보면 초점을 두는 것이 이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문제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상황 맥락적인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행동평가나 이런 기능 분석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시 중에 기능적인 평가라고 기출문제 용어가 나오면 행동제의와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능적인 행동평가의 두 가지 ABC 모델이랑 SORC 모델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SOC 모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동주의, 이 행동과 관련한 예시를 잠깐 보시면 S 자극,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에 어떤 폭식증 내담자가 있다면 진단된 내담자가 있다면 그 자극을 시킨 환경 자극이 뭐냐 TV를 시청했냐, 음식에 대한 광고를 봤냐 요즘 먹방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유튜브를 봤느냐 냉장고 옆을 지나갔느냐라고 하는 이런 환경적인 자극을 관찰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폭식증으로 진단된 내담자의 그런 유기체적인 생리적인 반응 그래서 배고팠던 이런 감각이나 불안과 체중에 대한 관심이나 살찌는 것에 대한 걱정이 내가 더 먹게 한다 더 먹게끔 유발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탈당한 것에 대한 분노감 이런 것들의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적 반응들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유기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거를 관찰, 탐색 정보를 찾고 그래서 이 반응, 사람이 관여한 외연적으로 드러난 반응이 어떻게 보여졌을 거냐 폭식 행동 후에는 1시간까지 나는 잠깐 음식에 대해서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폭식 행동 이후에는 다시 그것을 토해내는 과정을 한다든지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탐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들이 발생했느냐 내 욕구가 충족이 됐거나 아니면 나의 그런 시급한 심리적인 불안이 감소가 됐거나 오히려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더 증가가 됐거나 이 체계들을 활용해서 행동을 평가하고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지금 행동주의를 근거로 한 분석법이라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 보시고 더불어서 행동치료와 관련한 중요한 학자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핵심적인 학자는 초기에 왓슨이라는 학자의 이름이 이 분은 심리학의 주제는 오직 행동뿐이어야 한다 어떤 토끼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 토끼만 가지고서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없었던 어떤 아이가 토끼나 이런 쥐나 이런 동물들, 인형들을 가지고 공포 실험을 하는데 이 대상을 가지고는 공포가 자극이 되지 않았지만 토끼 모양을 보여주거나 쥐 모양을 보여줄 때 큰 소리를 같이 그 순간에 일으켰을 때 그리고 그 자극을 빼고 큰 소리만 일으켰을 때 공포가 심어지는 이런 과정, 이런 실험을 통해서 유명한 알버트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시작이 된 행동치료의 핵심 인물이 왓슨이고 그리고 이제 학습원리에 기반으로 하는 파블로프와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 형성을 주장한 파블로프와 그 다음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작적인 조건 형성을 얘기하고 있는 스키너 두 학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학습 이론이라는 모델링과 관련한 관찰 학습과 관련한 반두라 학자와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재구성, 인지 행동 수정의 이제 맥켄바음이라는 이런 대표적인 학자가 행동치료에 구성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이론이 이제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이 발전이 된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 행동치료에서의 그럼 치료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역할이 들어가겠는가라고 하는 그 역할에는 이런 치료 변화에 대한 요인, 요소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노출, 외부 환경에 이 사람이 놓여있는 이 환경에서 받는 자극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반응 내면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낮은 수준의 각성을 위해서 불안의 강도가 크다, 10이다 그러면 이것을 5 정도로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하는 이완시키는 이런 것을 이제 학습시키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소통 기술이나 사회의 그런 관계 기술에 대한 대화 기술을 연습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외연적인 행동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어떤 것들은 과제를 주고 점검을 하거나 어떤 것들은 과제에 대해서 탐색을 하거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능 분석을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치료에서의 치료자이자 상담사는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조금 더 지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내담자들이 이런 자기가 보여지는 행동이나 그 결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같이 탐색하고 스스로도 그거를 이제 체크해와야 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요하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조금 더 협조적인 협력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관점이 이 행동치료의 심리치료나 상담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담사와 내담자의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 행동치료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임상적인 현장 내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기법, 방법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계유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점진적인 이완 훈련 1938년 제이콥슨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완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내 경직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빳빳하게 이렇게 긴장해 있는 이 근육을 이완할 수 있게 조금 풀어날 수 있게 그것들의 각성을 낮춘다 특정한 근육을 점진적으로 긴장시키고 이완함으로써 그거를 좀 각성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불안도를 낮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복식 호흡이나 그런 명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완시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의 작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과 반응 방지 그리고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피하는 상황에 긴 기간 동안 노출을 시킨다 즉 내가 바깥의 현장에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이래서 지금 불안이 감소시킨다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조금 더 이제 노출과 반응 방지에서도 조금 이제 그 범주 중에 하나가 홍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박장애나 광장공포증 이런 이제 정신병리에 활용이 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너무 이제 이 먼지도 이 감염도 너무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렬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요즘 코로나 상황이니까 감염에 노출이 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세균이 내 손에 있으면 좀 싫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강박의 성향 강박장애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조금 먼지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현장에 좀 가서 있어 볼 수 있게 10초라든지 20초라든지 30초라든지 이거를 버티어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홍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관찰 그런 예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노홍철이나 이런 집에 가시면 깨끗하게 이제 주변 정리를 다 잘 해놓고 있는 그런 집에 어떤 이렇게 어질러진 상황을 놓아지면 이 노홍철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야죠 그런 것처럼 어질러져 있거나 아니면 뭐가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 이런 거를 이제 홍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음은 이제 이 말씀드린 노출 이 홍수법 이거하고 유사하게 좀 많이 사용하는 체계적인 동감화라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이제 기출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8년 윌프가 이제 상호 억제 원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인 조건화 아까 파블로프가 고전적인 조건화에 대한 원리를 이제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유명한 이제 실험이 강아지가 음식을 먹을 때 강아지가 음식을 주면 그 음식으로 강아지가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주는 거와 동시에 이제 종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연습이 되어서 음식과 종소리가 같이 보이고 들리면서 침이 흘려지는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제는 음식을 빼고 종소리만 들려주는데도 이 강아지가 학습이 되어서 그 조건이 연합이 되어서 침을 흘리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에 응용이 되어서 공포를 불안을 느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둔감화 시킨다 좀 서서히 그것들을 경험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계적으로 이제 다가가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불안한 사람의 광장공포증이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순간에 확 노출이 된다 그거는 더 공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근육이완 훈련이라고 아까 점진적인 이완 훈련 말씀드린 그것처럼 긴장하고 이완하고 긴장하고 이완하는 이 근육이완법이나 복식호흡법이나 이것들을 이제 훈련을 해서 이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을 상담사하고 같이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내가 이제 내 불안이 유발이 되는 공포가 유발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 목록을 위계체계로 설정을 한다는 말인데 나는 한 명이 있는 사람, 두 명이 있는 사람, 세 명이 있는 상황 이런 거에서 강도 수준이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불안의 위계를 체계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을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그 현장 한 명인 사람과 있었던 그 장면을 상상해보고 조금 괜찮으면 두 명이 있었던 사람과 또 내가 상상하면서 불안이 괜찮은지 세 명을 상상했더니 불안이 막 가속이 됐다 그러면 다시 후진해서 두 명과의 이제 공포 수준에 머물렀던 그거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쉬운 것부터 상상을 하면서 위계 목록에 적어져 있는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훈련을 한다 그게 지금 체계적인 둔감아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혐오 조건과 그다음에 처벌 그러니까 혐오 자극이라는 내가 충격적이고 좀 매스끄럽고 만나기 싫은 자극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의 반응과 연결을 시켜서 그 행동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도 혐오적인 반응이나 이 문제의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랑 전기 충격처럼 이렇게 좀 불쾌한 자극들을 연결, 짝지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담배나 술을 피우고자 할 때 전기 충격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전기 충격에 고통스러운 불쾌한 자극 때문에 이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제 한계가 있고 조금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에 대한 그 방법은 관찰 학습과 동일하게 내담자가 피하는 행동을 두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직접적인 모델을 보거나 비디오를 통해서 보거나 그 삶을 이렇게 관찰하게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배경에서 많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런 내 선임이 잘 그런 것들을 모델링 해주면 내가 그렇게 또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토큰 경제 바이오 피드백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토큰 경제라는 거는 아까 이제 대표적인 고전적인 조건화 원리의 행동 방법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체계적인 둔감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조작적인 조건화 원리 스키너의 조작적인 조건화 원리의 행동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 그러면 토큰 경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조작적 조건화라는 거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계속 이제 수행하게 하는 거 또는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행동들은 이제 피하도록 그렇게 학습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토큰 경제라는 것은 지정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원하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잘하면 이렇게 점수제로 이렇게 1.2점 올려주거나 스티커를 이렇게 주거나 하는 그런 거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학습 현장이나 그래서 이런 아동기 이제 자녀들을 부모들이 이제 같이 교육할 때 오늘 한 페이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스티커 하나 붙이고 이 스티커 10개 다 모으면 너가 원하는 거 하나 줄 거야 이게 이제 토큰 경제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거는 내담자들이 기록된 생리적인 반응 그러니까 이 심장박동률, 혈압, 이런 근육 긴장 이 이름에도 나온 거 바이오 그러니까 생리적인 그런 반응이나 현상에 대해서 피드백 실제로 주고받는다 상담사가 직접적으로 내담자에게 피드백을 제공을 한다 다음 보시면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이론인데 우리가 행동치료는 행동에 대한 보이고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초점을 두고 그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루어졌다면 근거가 이루어졌다면 인지치료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유발되는데 있어서 그 행동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고, 생각, 인지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하고 이 두 가지의 이제 발달, 배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법적인 차원에서도 인지적인 기법이랑 행동적인 기법이랑 정서적인 기법들이 조금 어우러져서 그것들을 이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면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적인 두 인물은 우울증을 치료해 가장 중요한 백의 인지치료 그리고 이제 엘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이 두 부류가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행동에서 인지의 그런 매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부적응적인 인지의 영향을 강조했다 이 말씀 이제 무슨 말씀인지를 조금 이따가 인지 매개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부적응적인 그런 인지가 작동을 하고 그 부적응적인 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치료의 주된 과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지적으로 오류가 생긴 것들을 왜곡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논박하는 것을 통해서 부적응적인 그런 사고 그 부분을 적응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과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행동에서 인지의 매개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그 인지 매개 가설에 우리가 ABC 이제 사건을 말하는데 A 사건, B 그 다음에 생각, C 감정과 행동 ABC를 우리가 인지 매개 가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나 이런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어떤 사건이나 자극을 내가 받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기보다는 자신이 지각하고 해석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한 개인에게 중요한 거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이 현실보다는 자기가 그 상황과 사건과 현실을 해석하고 해석하고 그 사건을 의미를 부여한 것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것을 이제 하는 과정을 우리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현상학적인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체계가 우리가 인지 매개 가설이라고 하고 이 인지 치료와 이제 인지 행동 치료의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울증 치료에 유명하다라고 했던 인지 치료 아론백이 주장한 이 CT 치료는 제가 하나로 이제 도식화를 시켰지만 여기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한 개인이 부정적인 생활을 만나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상실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에서 네 번째 단계를 보시는 화살표로 해놓은 그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그러니까 자동적인 사고가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내가 어디 여행을 가면 아 즐겁다 또는 아 되게 불편하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드는 자동적인 사고가 있고 그런데 이 자동적인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개인 개인마다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자기를 포함한 이 외부 세계나 외부 현실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틀을 우리가 인지 도식이라고 합니다 도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라는 이 틀 이해하는 틀이 한 개인마다 되게 독특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형성된 틀이 조금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일으키게 하는 이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이랑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틀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린 시절 중요인물이라는 것은 주양육자인 부모가 되거나 중요한 타인이 되겠죠 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양육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형성하게 되는 그런 신념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핵심 신념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오는 배경과 살아오는 환경 과정에서 삶에 대해서 스스로 여기는 태도나 규범이나 이런 과정을 내면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중간 신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알아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을 핵심 신념이랑 중간 신념을 합쳐서 우리가 역기능적인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어떤 자동적인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데에는 지금 보시는 역기능적인 도식 자체가 지금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일으키게 하는 나의 틀이 있고 그 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형성되어 온 역기능적인 그런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이 나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각하게 하는 데 있어서 보고 지각이라는 걸 보고 듣고 이런 감각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현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하는 그런 오류가 생기게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인지적인 오류의 과정이고 이것들이 이제 개념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의 시스템을 거쳐서 자동적으로 내가 못한다 나 못한다 세상은 너무 힘든 곳이다 내 미래는 불명확하다 불안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특별히 이제 아론 100은 이 세 가지 주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인지삼재라고 해서 우울증을 우리가 평가할 때 이 인지삼재가 있는 명목을 좀 점검하고 탐색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하냐면 검사 중에 이제 SCT 문장완성 검사나 그리고 여러 이제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정서나 행동이나 이런 생리적인 신체 반응과 연결돼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그런 생활 환경 내가 학업에 이제 수행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어려운 과제를 이제 해내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에게 드는 자동적인 그런 생각 중에 이제 하나가 아 너무 어렵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에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지도식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플러스 부모하고 나하고 이제 상호작용 제가 엄마나 아버지를 통해서 아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걸 또 못했냐 100점에서 하나 틀렸어도 이거 하나가 틀려서 100점이 안 됐네 하는 그런 비난이나 어떤 그런 양육 방식에서 그렇게 이제 성장하면 핵심 신념으로 나는 자리하게 되는 게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자리가 잡히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학습하는 현장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가치 내 스스로 이제 형성이 되는 가치 중에 중간 신념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엘리스 공부할 때 나오는 비합리적인 신념하고 유사하겠는데 내가 무능력한 거는 어떤 한 사람이 무능력한 거는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다 루저 인생이다 이렇게 가치관이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 역기능적인 신념이 내 상황을 마주하는 그 상황을 더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이제 내가 시험을 보게 하는 과제를 해야 되는 그 마주한 현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거는 이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되게 큰일일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인지적인 오류나 왜곡이 여러 가지 작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응들이 내가 슬퍼지거나 화가 나거나 그래서 내가 아예 공부를 시험을 안 보기 위해서 책을 덮거나 책상에 엎드려 버리거나 하는 또 생리적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사인들이 오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담아서 인지 치료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인지적인 오류라고 말씀드린 그 왜곡 이 사항이 실제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 사건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이 해석하지 않고 각자 주관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미에 대해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과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 불일치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적인 오류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제가 한 여섯 가지 핵심적인 것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 임상심리학 과목에서도 그리고 심리상담 과목에서도 자주 많이 그리고 출제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실기 시험에서는 이것을 다 써라 주관식으로 문제로 꼭 나오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라는 것은 우리가 또는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하게 실패 아니면 완전하게 성공 극단적으로 시험을 볼 때 난 망했어 아니면 극단적으로 나는 너무 평균에서 중간 점수인데도 넌 너무 과대하게 지금 많이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흑백 논리 또는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과잉 일반화라고 해서 한두 가지의 고립된 사건에 한두 가지의 그런 사건에 의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서로 관계없는 상황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런 맥락도 하나의 사건만 그 상황을 둘러싼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범위로 확장해서 내가 시험을 못 보면 이번 시험 망하면 대학도 못 가겠지 이렇게 이제 뭔가 일반적인 결론으로 관계없는 것으로 더 상황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의적인 추론은 사건을 명확한 근거 없이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추측하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제 딱 일부만 이걸 선택해서 그거를 이제 전체로 어떻게 보면 전체 맥락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극대화나 극소화는 현재 보이는 사건이나 현실 이야기를 더 많이 확대하거나 더 별거 아니다라고 축소할 때 생기는 오류이고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을 나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개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개인화라는 부분은 오류가 많이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서 누군가가 처음 멀리서 이렇게 숙닥숙닥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드는 생각이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응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 욕을 하나 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하고의 저 사람의 연결고리가 없는데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을 개인화라고 하고 또는 우리가 다른 용어로는 관계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연결짓는다고 해서 관계사고고 그거가 조금 더 증상이 심각해지면 관계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우리가 이 우울과 관련한 이 인지치료의 핵심 아론 백이 주장한 거에 그렇다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이런 자동적인 사고를 어떻게 탐색해 볼 것인가 그래서 그 상황을 탐색하게 하는 기록지 중에 하나가 역기능적인 사고 기록지 또는 자동적인 사고에 대한 기록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부작용적인 감정을 느꼈던 그 상황 아까 시험 보는 상황 그때 느끼는 감정 그러면 나는 너무 못하겠다 이런 나의 자괴감이나 이런 자기 비난에 대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이 강도가 몇이냐 0에서부터 10점 또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냐 그거를 다 체크하게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떠올랐다는 생각이 뭐냐 난 못한다 이런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은 없었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는가 라는 반응에 대한 측면을 기재하고 그 결과의 측면에서 지금은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새롭게 좀 안정감을 노린다 안정감을 찾았다 불안이 10이었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한 5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으로 한 상담의 그런 전략이나 기법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 사고 기록지를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하시고 간혹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도 이 정황을 다 조금 기술하고 어떤 예시문항을 주고 그것들을 상황별 감정별 자동적 사고에 대한 이 내용을 찾아서 기술해라 이렇게도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록지에 대한 내용도 잘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아론백의 인지치료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같이 늘 등장하는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나와 있는 이론이 있는데 주 핵심 모델은 우리가 ABCDEF 모델이라고 해서 영어에 이것도 줄임의 앞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따와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A, 촉발 어떤 촉발 사건 아까처럼 시험 보는 현장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백의 이론에서는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더불어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나는 못한다 라는 부정적인 결과 C가 일어날 건데 그 시를 일어나게 하는 그 사이에 비합리적인 신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핵심 신념이나 중간 신념처럼 역기능적인 신념을 말하는 여기에서는 개념화를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모두 다 잘해야 돼 나는 완벽해져야만 해 이런 것들은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이 사람에게 이 행동과 반응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 메커니즘을 말하고 그렇다면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앨리스는 이제 논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생각이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냐 당신에게 그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박하게 하고 그래서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새로운 신념체계 이 방향으로 이제 오게 하면서 그 새로운 감정과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수정 재구성하게 되는 경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논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적절하냐 좀 합당하냐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는 것을 우리가 논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논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많이 나오는 게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인데 기원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철학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을 이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성찰해내는데 질문법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그것을 좀 너 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너 스스로를 알게 하는 촉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서로 주고받는 질문법이라고 해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내성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자기에 대한 그런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상태나 기능을 스스로 관찰해서 분석하게 하는 것 즉 내면 상태를 스스로 관찰하는 것 다른 말로는 요즘에 저희가 쓰는 말 또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나 그런 어떤 성찰적인 자기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 유사한 단어가 내성법이고 이 내성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첫 시간에 심리학의 효시라고 말했던 분트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고시대에 활용했던 방법이 내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상담사가 또는 그 한 개인이 스스로가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신념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기 지금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논리적인 논박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이 시험을 못 볼 것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지금 맞는 생각이냐 또는 경험적으로 논박한다고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한 거냐 현실 고려 대비 당신이 이직하겠다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타당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 기능적인 방법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신한테 유익하냐 그 고통 속에 있는 괴로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당신한테 유익한 거냐 당신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내가 이직을 해서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그런 어떤 조금 돈을 더 벌고자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만둔다 이것이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인 거냐 또는 이제 철학적인 논박이니까 이 생각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냐 당신한테 어떤 의미를 주냐 그리고 대안적으로는 좀 더 다른 방법이나 좀 더 다른 대안은 없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를 추주하듯이 이거를 따진다가 아니라 그것들 같이 고민하게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이 압도되어 있는 스트레스나 정서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고를 열어주거나 사고가 트여지게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논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이제 하나가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양식 화살기법이라고 있는데 좀 개념만 다르지 유사해요 그래서 그것이 당신한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냐 하양식 화살기법 그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밑으로 내리고 그 밑으로 내리고 그 밑으로 내리게 하는 거죠 내가 내 남자하고 내가 엄마하고 싸웠는데 싸워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그 싸운 것이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지금 당신이 직업의 직장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당신한테 왜 그렇게 그게 의미가 있어서 지금 이 순간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내가 이 화내는 게 엄마하고 싸운 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중요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의 밑에 더 밑에 내려가는 잃어버렸던 그런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욕구라든지 내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애정이라든지 인정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핵심 감정이나 핵심 그런 욕동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익혀두시면 시험 문제에도 나와서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 내가 순간순간 방향을 잃거나 헤매고 있을 때 어디 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 이때 이제 스스로 내가 나를 생각하게 하는 힘을 주고 조금 이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 플러스 상담 장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니까 좀 잘 숙지해 두시고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러한 엘리스 우리가 우울증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100의 인지 치료 그다음에 조금 그것이 이제 합리적 정서적 행동 행동과 정서가 같이 연결되어서 인지와 영향이 결부가 되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이렇게 이제 조금 넘어왔는데 그런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법 현장에서 적용하는 그런 기법에는 지금 말씀드린 인지적으로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하향식 화살 기법을 사용하거나 인지적인 과제를 주거나 내담자가 쓰고 있는 언어를 직접적으로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그 용어의 언어들을 바꿀 수 있도록 부정적인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조금 유머를 활용해서 하는 기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기법에서는 그런 정서에 대한 심상 작업이라고 해서 이미지나 그런 작업들을 이제 같이 돕게 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정서를 조금 이제 상상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실현해보게 하는 그리고 이제 좀 부끄러운 수채심에 대한 그런 영역들 이런 걸 직접 이제 돌파하고 공격해보는 그런 연습 그리고 정서적인 그런 통찰 내가 느끼고 있었던 화해에 대한 그 이면에는 더 우울한 것이 있었구나 또는 그 우울 저 밑에는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한 용도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이제 감정의 감정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통찰들이 이루어지는 기법들이 있고 행동적인 기법은 제가 행동치료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법들이 이제 여기에서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나 체계적인 둔감화, 이완훈련 그리고 행동과제를 직접적으로 부여해서 그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점검하고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 핵심 인지치료, 그 다음에 이제 행동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인지행동치료 범주에서 조금 더 이제 최신 경향에서 인지행동치료가 조금 더 이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추가가 되거나 독자적인 이론으로 이제 출시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력을 우리가 제3세대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말하듯이 그래서 이제 DBT라는 변증법적인 행동치료가 있는데 마샤 리네한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고 이 체계는 이제 미국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되어지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그런 과정을 더 깊이게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BT가 어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냐 좀 감정이 충동적인 그런 행동이나 충동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그곳의 이제 성격장애 범주는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처음부터 경계선 성격장애를 위한 이론으로 개발이 된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행동이나 이런 기분 변화에 대한 이 초점을 따라가서 개발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증상의 그 범주 목록이 제일 가깝고 제일 이제 연결이 되는 목록이 경계선 성격장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이나 두드러진 기분 변화 감정이 기복이 큰 거 이런 취약한 자기사항 격렬한 그런 대인관계 어느 날 갑자기 훅 왔다가 너무 친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확 멀리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감정을 좀 기복이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불안정성을 말하는데 그런 내담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출렁이는 것에 대한 위험 현상으로 많이 드러나는 게 자살이나 자해입니다 그래서 그 자살, 자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청소년, 내담자나 폭식증, 그 다음에 섭식장애 아까 말씀드린 경계선 성격장애 이런 범주에 많이 활용이 되는 행동치료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술 훈련이 내 범주가 있는데 마음 챙김 기술, 감정 조절 기술, 대인관계 효율성 기술, 고통감내 기술 이 기술 기술들을 잘 익히고 상담자가 가르치고 그 내담자는 이런 것들을 익혀서 내가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기술을 써볼 수 있도록 내가 이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들이 이렇게 기록한 목록들을 이 내담자들한테 부여해서 가지고 있게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부류가 DBT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가 이제 수용전념치료라고 ACT라는 인지행동치료에 스티븐 헤이지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는데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기현을 하느냐 심리적인 이런 경직성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기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이 치료의 핵심적인 기제라고 여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 말이 지니고 있는 속성 인지적으로 융합되어 뭔가 하나 덩어리져서 이게 경계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 경험을 회피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수용전념치료는 말 그대로 내가 고통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볼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유연성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제3 부류에 해당하는 인지행동치료가 MBCT라고 하는 이거는 프로그램 관련한 이름인데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라고 해서 이 세 부류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유사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마음챙김, 마음수용에 대한 이 범주가 우리가 최신 경향으로 드러나고 이것을 접목한 것 이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MBCT라는 이 이론은 프로그램은 우울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발이 되었고 인지치료라는 이론 영역이랑 마음챙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명상 이런 것들의 개념이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그런 거를 이제 기초로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된 것이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런 자동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마음챙김을 통해서 조금 이제 사고의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고 그것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행동치료 학습 원리의 기인에서 시작되어 온 행동치료와 그 다음에 인지적인 부분과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두 가지와 제3부류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한 것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행동치료 제1세대의 그런 행동치료를 근원으로 시작으로 해서 조건 형성 원리, 학습 원리에 대해서 근거 베이스를 가지고 학습된 행동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초점을 수정에 대한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제2세대로 와서 이제 그 인지행동치료라는 CT, 100의 인지치료 앨리스의 비합리적인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라고 한 REBT 그리고 이런 매개들이 제2세대로 보시면서 인지 매개 모델 그 가설을 근거로 전제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지의 내용에 대한 재구조와 또는 역기능적인 신념이나 비합리적인 신념이 수정이 됨으로 인해서 정서와 행동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제 최신 3세대라는 이 제3의 물결에 해당하는 인지행동치료가 마음챙김에 기반을 두고 인지와 정서가 이 관계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DBT나 ACT나 MBCT라는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좀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해두시고 세부적으로 조금 핵심적인 거 아까 외워야 되는 목록에 대한 것들은 인지적인 오류가 생기는 그런 목록들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점검해 주시면 우리가 시험 준비에 좀 무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지금 11번째 행동 및 인지행동치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12번째 시간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심리치료 이 과정의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정이